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표입니다 요즘 제 근황 알려드리자면 제가 요즘 하나 대회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바로바로 모글즈 제가 모글즈 10기가 됐습니다 10기 제가 모글즈가 뭐냐고 하면은 모인 글로벌 프렌즈라는 건데요 이번 기회에 모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면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은표가 알려주는 독일사리 꿀팁 이번 주제는 모인으로 찾았습니다 진짜 모인은 독일 사시는 분 아니시더라도 교환학생이나 유학생 분들에게는 진짜 꼭 필요한 어플이거든요 바로바로 해외송금 어플입니다 이 유학생 분들이나 교환학생 분들은 이 해외송금 어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거예요 교환학생이나 유학생 생활을 하다보면은 한국 돈이 필요할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여기서 생활비를 가져왔다곤 하지만 학비나 추가적으로 돌아가는 돈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뜻대로 한국에서 현지로 송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 은행을 사용하면은 진짜 너무 불편해요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한 번 보내면 진짜 한 3일? 3일 정도는 걸리는 거 2, 3일 정도? 너무 느리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면은 너무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한 번 수수료 보낼 때 기본이 5,000원이에요 5,000원 일단 타 은행들은 기본 송금 수수료가 5,000원부터 시작하는데 와 진짜 이거 너무 비싸요 5,000원 이렇게 일반 은행을 통해서 해외선거를 하면 너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모인을 사용하면은 이제 신세계가 열립니다 너무 편해요 일단 모인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들 이제 잘 귀 쫑긋이 열고 잘 들어보세요 모인이 왜 필요한지 일단 첫 번째 모인은 송금 수수료가 저렴하다 일단 송금 수수료가 모인은 5,000원이에요 여기서 다른 은행과 다를 게 뭐야 너무 비싸잖아 할 수 있는데 일단 침착하세요 다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학생 인증을 하면은 수수료가 없다 물론 몇몇 나라는 제외긴 한데 그 몇몇 나라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학생 인증하면은 송금 수수료가 면제다 송금 수수료 할 때 수수료 하나도 없어요 단 0원 단 0원으로 해외선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가 엄청 큰 메리트죠 안 깔 이유가 없어요 해외에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인증하면 됩니다 학생증 이제 보내시고 학생증이나 입학 후 가서 이런 거 보내시면은 자동으로 인증이 됩니다 학생 인증이 완료되는 건데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는 송금 수수료 단 0원이라는 거 단 0원 모인을 안 깔 이유가 없죠 송금 수수료 0원인데 와 진짜 이게 송금 수수료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2, 3만원씩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진짜 솔직히 돈 아까워요 모인의 장점 두 번째 진짜 빠르다는 거 다른 은행들은 한 번 보내면은 기본이 2, 3일 세월아 네월아 해요 어제 보낸 돈 언제 와 도대체 난 지금 당장 필요한데 내일까지 돈 내야 되는데 이제 당장 여행도 가고 돈 써야 되는데 언제 들어와 근데 모인은 30분이면 들어와요 30분 실제로 제가 모인을 통해서 송금을 했는데 아 이제 언제쯤 들어올려나? 오후에 보냈거든요 오후에 돈 송금을 했는데 내일 들어올려나? 자우리나마 들어와 있겠지 했는데 이게 왜 뭐 핸드폰 하고 있는데 갑자기 30분에 띠링 돈이 입금됐다고 뜨는 거예요 30분 만에 단 30분 만에 그래서 와 다들 이래서 모인모인 하는구나 진짜 빠르다 이랬죠 세 번째 장점 다들 이제 유학생이나 교환학생 해외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환율과의 눈치 싸움이라는 거 매번 매일 아침 오늘은 얼마야? 오늘 유로 1340원? 너무 비싼데? 1340원? 송금 못하겠는데? 세상에 오늘은 1370원? 절대 못하죠 근데 이게 모이는 환율 최적 타이밍 때 알림이 떠요 환율 최저니까 빨리 입금하세요 송금하세요 라고 이 알림이 뜨거든요 그럼 이때 제일 싸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은행 어플을 사용하면 환율 업데이트가 자주 안 되거든요 근데 모이는 무려 10분마다 10분마다 바로바로 환율이 변경된다는 점 진짜 좋죠 환율 10분마다 업데이트 되는 거 보고 최적의 타이밍 때 바로 잽싸게 송금하면 진짜 좋겠죠 다시 요약하자면 이렇게 모이는 장점 세 가지 첫 번째 수수료 없다는 거 학생인증 하면 두 번째 그리고 엄청 빠르다는 거 반나절로 안 걸려요 30분 30분 그리고 세 번째 10분마다 업데이트 되는 환율 그리고 최적의 타이밍 때 오는 환율 알림 시스템 너무 좋죠 여러분 모임 지금 당장 깔아야겠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특별히 더 독일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셔도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니까 다들 다들 많이 보시고 모임 깔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모인으로 수수료 아끼고 이득 봅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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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